그녀와 저의 만남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아, 사랑하는 나예님은 갔습니다 이 낯설지 않은 느낌은 뭘까요? 그녀는 바로 저의 어릴 적 첫사랑입니다 나 연중시켜주면 안 될까? 나만 믿어 콜 이게 자꾸 나랑 어떻게 결혼할래? 또 빠른 타나? 국물도 없다? 잘했어 샛내가 오늘 기절 한번 시켜드릴까스요? 엄마!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자날이다 이 무려 막시만 놈아 여자? 그거 다 화상이야 오늘 제사구나 이 제사